바이키리의 승리! 뉴욕이랑 물자! 우와! 뉴욕의 뉴파 안녕! 안녕! 오늘은 뭘 해볼 건가요? 짜자잔! 오늘은 뉴파와 뉴맘이 대결을 할 건데요. 뉴파는 스피드 버전으로 대결을 할 거고요. 뉴맘은 헤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뉴혁에는 누가 알겠지 맞춰서 맞추면 초콜릿 상아씨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뉴혁에 맞출때마다 이긴 사람도 초콜릿을 먹을 수 있고 첫 번째 파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빠! 자, 그러면 응원해줘! 뉴파는 와이버! 뉴파는 발키리! 하나, 둘, 셋! 오! 응원해야지! 누구 응원해? 아빠, 뉴파! 오! 아빠 이길 것 같은데! 이야! 아빠 승리! 와이 번에 승리! 오! 자, 뉴혁이가 맞췄으니까 뉴파랑 뉴혁이랑 하나씩 오! 맛있다! 자, 두 번째 파는 뉴파는 펜터! 유맘은 이프리트! 자, 이번엔 누가 이길 것 같아? 엄마! 오! 아, 왠지 뉴혁이 말이 맞을 것 같아. 오! 자, 그러면 1라운드 두 번째 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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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슨 거! 둘 다 깨졌어요, 지금? 우와, 거의 동시에 깨진 것 같아. 이게... 오, 이거 지금 영상을 느리게 돌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동시에... 파괴됐어. 오, 박수! 이겼다! 와, 무승부! 뭘 먹어? 자, 그러면 현재 뉴파가 1점에다가 무승부! 자, 1라운드 세 번째 뉴파는 케르베우스! 뉴맘은 스프리건! 자, 이번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빠, 엄마... 아니, 한 명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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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이기 돌려줘! 자, 1라운드 세 번째! 하나, 둘, 셋! 와, 뉴파가 자네로! 아빠, 이겼다! 아, 밀려났어! 3라운드 좋아요, 3라운드! 1라운드는 지금 뉴파랑 뉴맘이 1대1에 무승부까지 해서 와, 비겼습니다. 자, 2라운드는 다른 팽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뉴맘은 그대로 순서를 가고, 뉴파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순서를 바꿔서 뉴파는 처음에 팬텀! 뉴맘은 발키리! 자, 2라운드 첫 번째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빠! 아빠! 응원해줘! 자, 그럼 경기장 돌려줘! 자, 1, 2, 3! 엄마가 이겼다! 아, 뉴파의 팬텀이 산산조각이 났어! 어떡해! 내가 이거 만들어줄게요! 발키리, 잘했어! 팬텀! 팬텀! 잘했어! 팬텀, 실망이야! 아,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는 거야? 자, 2라운드는 뉴파는 케르베우스! 케르베우스! 뉴맘은 이프리트! 아, 누가 이길지? 엄마! 응? 엄마! 엄마! 아, 이제 엄마가 자꾸 이기는 것 같으니까 뉴홍이가 뉴파한테서 뉴맘으로 응원을 바꿨어! 자, 케르베우스! 다시 이겨보자! 자, 돌려주세요! 자, 1, 2, 3! 엄마! 이거라! 엄마! 이거라! 엄마! 이거라! 오, 팽팽하네! 이거라! 엄마! 이거라! 엄마! 이거라! 케림드였어! 뉴파의 승리! 아니 못 맞췄어 뭐하는 거야? 자 지금 1대1 이제 결승전이네 자 2라운드 세번째 뉴파는 Y번! 유많은 스프리건! 무리빌! 자 이번엔 누가 일거 같아? 엄마! 엄마! 자 그러면 자 1,2,3! 와이퍼 화이팅! 아 또 무슨거? 어 또 깨졌네? 아... 이거 다시 해요 이 판은 와 그래 이번 판은 그러면 우리 결승을 가르기 위해서 다시 합시다 왜요? 아쉬우니까 엄마가 이겨줄게 이야 동시에 또 깨졌어 나도 오버하지 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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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가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2라운드까지 무승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한 판 더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와이벌 와이벌 나이티 아 질 것 같아 와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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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둘은 얘네 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다 류파랑 류맘이랑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 팽이 하나씩 골라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할게요 자 류파는 팬텀으로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류맘은 발키리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발키리 승리 발키리 후후후 발키리 승리 아 류파가 졌어 뉴욕이 바빠졌다 와 한 개 어떻게 많이 나왔어? 엄마 한 개만 줘 아 류파가 지다니 하하하하 발키리 자 3라운드 첫 번째 류파는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케르베우스 뉴맘은 발키리 네 발키리 이번에 꼭 이겨주겠어 발키리를 이길 순 없을걸 누구 응원할거야? 엄마 엄마?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이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케르베우스 케르베우스 발키리 아직도 튼튼해 류파의 완전한 승리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 아직도 살았다 케르베우스 케르베우스 마음에 들어 오우 엄마 잘했어 응 잘했어 우리 볼게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지 자 3라운드 두 번째 류파는 와이 번 이프리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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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엄마 아우 우리의 사나이인데 자 경기장 돌려줘 자 하나 둘 셋 와이 번 와이 번 와이 번 와이 번 와이 번 와이 번 주셔버려 와이 번 아 뭐하는거야 와이 번 그렇지 그렇지 와이 번의 승리 뭐 이미 결판이 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합시다 자 류파 마지막은 팬텀 스프리건 자 마지막 류기는 누구는 할거야 엄마 오오 저까지 우리가 지키는데 내 아들 자 경기장 돌려줘 자 하나 둘 셋 자 오오 이길 것 같아 이번 판도 이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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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구샤 버렸습니다 아 아 아 자 3라운드 류파의 완전한 승리 아 미안해 뉴욕아 자 번의 경기로 자 번의 경기로 아쉬우니까 베이모스와 케르베우스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케르베우스 너의 힘을 보여줘 키르베우스 역시 케르베우스 케르베우스 뉴파의 승리 하나 먹어요 하나 먹어 아 뉴파의 승리. 나중에 이제 팽이 종류가 많으니까 다음에 또 재밌는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